신라 5대 파사이사금 23년 서기 102년 기사입니다. 왕 난지하여 위건강국수로왕이 임금왕 어려울 난 갈지 임금이 어려워 하다가 이를 위, 여기서는 생각할 위, 세금, 벼슬관, 나라국, 머리수, 이슬로, 임금왕, 금감국수로왕이 연노다지식하여 해년, 늙을로, 마늘다, 설기지, 알식 나이가 많고 지식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소문지하니 수로입의하여 불을 서 물을 문 갈지 그를 불러 물었다 머릿수, 이슬로, 수로가 설립언언할의 의견을 내어 이 소, 쟁, 지지를 속, 엄집, 벌국하니라 서이, 바, 소, 다툴, 쟁, 갈지, 땅지, 다투던 땅을 무리 속, 예수는 부틀 속, 소리음, 접집, 칠벌, 나라국, 엄집벌국에 속하게 하였다 어시의 왕명육부하여 해양수로왕하니라 어조사어 이시의 임금왕 임금왕 목숨명, 여기서는 명령할 명 여섯육대부 임금은 육부에 모일해 잔치할 향 머리수 이슬로 임금왕 수로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도록 명령하였다 다시 합니다 신라 5대 파사 이사금 23년 서기 102년 왕 난지하여 임금이 어려워하다가 위 건강국 수로왕이 건강국 수로왕이 연노다 지식하여 나이가 많고 지식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소문지하니 그를 불러 물었다 수로입이하여 수로가 의견을 내어 이 소쟁지지를 다투던 땅을 속 엄집벌국하니라 엄집벌국에 속하게 하였다 어시의 이에 왕명육부하여 임금은 육부에 해양수로왕하니라 수로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도록 명령하였다